뒤집었던 한 번에 뒤집었던 판세가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게 이재명씨에 해당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 후보님이 가장 좋으세요 일단 세 후보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윤곽이 좀 많이 드러났다 그렇게 느껴지고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님 3월 운세로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3월 운세로만 보자면은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움 어떻게 보면은 명예운은 상승하고 이동도 따르지만 안재구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떠한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봉황이 쫙 하고 올라가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발을 잡아서 마음껏 날지 못하는 포부나 계획이나 꿈이나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 추진력이 아마 이재명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디게 갈 것이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이동운이 보이시고 명예운이 상승하는 게 보이는 3월이다 큰일이 있죠? 어떤 큰일이냐 그동안에는 안개 속에서 관제구설에 이렇게 휘말리셨다면 이제는 좀 명확해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생명하고도 연관이 있고 여기서 내가 꺾이지 않겠다라는 강한 집념이 좀 보이고 명예나 본인이 시선이나 이목은 굉장히 많이 끌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안 좋게 보는 시선들에 있어서 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좀 많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명예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자꾸 이게 시비를 건다거나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본인이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운이 작년 연말에는 이게 완전히 꺾이는 것처럼 저는 보였었어요 운세는 꺾이나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윤석열 후보님께서는 이 3월에 있어서는 판세를 뒤엎으셨는데 순리대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힘 또는 어떤 외부적인 힘의 영향력에 의해서 본인이 판세를 확 뒤집었어요 그래서 순리대로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에는 좀 막힘이 있고 답답함이 들어오고 일어났던 게 밑에서부터 돌이 빠지는 듯한 느낌 그러면 결국은 무너질 수도 있으니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월에는 명예움도 지금 어떻게 보자면은 뒤집었던 한 번에 뒤집었던 판세가 또 한 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윤석열 후보님의 신년운세는 3제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타실 것 같아요 3제 때 특히 어떤 걸로 좀 하냐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주변 인물들 그게 배우자가 됐든 친인척이 됐든 형제지간이 됐든 주변 인물들에 관해서 정리할 게 계시다면 대통령이 되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하지만 대통령이 돼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안철수 후보님은 근데 3월뿐만 아니라 이미 올 연초부터 흔히 얘기하는 상문이 들어 계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상문이면은 이 상문을 같이 공유하는 생활하거나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대신 치고 갈 수도 있어요 배우자 쪽이나 본인이나 건강 수전이 굉장히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돈이나 명예는 따라 붙을 수는 있으나 건강상에는 좀 많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3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저기 안철수 후보님은 3월 이제 말경에 가시면은 뭔가 또 자리 이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자리 이동은 아니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결정을 하실 것 같고 근데 그 결정이 결과가 그다지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으니 좀 더 신중하게 고심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아마 3월에는 뜻하지 않는 금전도 들어오시고 의도치 않게 예기치 않게 본인이 명예도 올라가시고 한마디로 몸값이 좀 올라가신다 근데 운세로만 따지자면은 운의 흐름이나 요런 걸로 보자면은 윤석열 후보님이 가장 좋으세요 이게 근데 이제 방송 아니고 편안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아무리 무당이라도 해운연 운세 보잖아요 당신은 이런 사고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관제구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운이 막 꺾인다라고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운이 나쁘단 말이야? 내 이 운을 내가 행운으로 돌려볼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재명씨에 해당해요 어떻게 보면 아직 운이 핏이 완전히 끝까지 오르시진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운기를 본인 스스로가 막 끌어올려 그러면 아무리 귀신이라도 인간의 그 집념이나 의지는 함부로 못 꺾어요 자 새 후보님에 관해서 제가 이제 3월에 운세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세 분 중에 또는 다른 후보님 중에 어떠한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경제 강국 만들어주시고 서민들 정말 숨통 트이게 해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 좀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되시든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